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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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투자정권과 NAT투자정권에서는 정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추가 차입이 제약될 수밖에 없고 또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금융권으로부터도 신용대출이 힘들어졌는데 정권사로부터 빌리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더니 신용공여까지도 거의 차단이 되거나 이자율이 인상되는. 그러면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용거래로서 종목 중에서 많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신용공여 상위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죠. 이게 자금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는 가정에 신용공여로 많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보험사 대출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게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왜 좋으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좋아진다는 그만큼 보험사는 이익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바로 보험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보험주냐. 그러니까 규제 대출은, 규제 통제는 좀 덜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우리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 신용대출도 있는데 보험계약, 약한에 대한 대출도 가능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은근께서도 궁금하시겠지만 그럼 난 보험계약 안 했는데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아니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문의를 해보시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출 혜택까지도, 금리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역시 이게 보험사 쪽이 더 대출에 유리한 것은 총 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한 비율이 금융권보다는 은행권보다는 보험사가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집을 사는데 대출을 꼭 받아야 된다, 보험사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주가 또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 증시에 미친 영향대 체크해봤고요. 보험주 주목해볼 만하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미디어나 보험, 은행 같은 내수 중심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각 섹터별로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주 안에서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지난 6월에서 7월 동안 은행주는 초과 하락한 이후 8월에 다시 초과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은행주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달러 환위로 하락세를 전환해 보이면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분기의 은행 순이자 마진을 개선하면서 그룹 수수료 이익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2분기보다 33.2%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고요. 보통주 자본비율도 14.2%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수익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PBR이 0.4배로 여전히 가격 매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업종 내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유권을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내수주 중에서 또 한섬 의류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올 상반기 고마진의 온라인 사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에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사 매출 비중의 80% 수준인 오프라인 채널 매출도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과 전방 백화점 등의 주요 유통채널 업황과 트래픽이 개선되면서 내수 의류 소비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도 2019년에 비해 75% 가량 성장하고 채널 매출 비중도 2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섬은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의류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급화 전략을 화장품 업에도 내세우면서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인 오해라를 론칭했는데요. 주요 상품 가격이 20에서 50만 원대며 최고가 제품은 120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이 화장품 사업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전문 보시죠. 이번에는 미디어 주중에서 에이스토리 확인하겠습니다.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8천 퍼센트 넘게 성장했는데요. 앞으로의 라인업도 탄탄한 만큼 하반계로 안정적인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지현 배우 주연의 지리산이 10월쯤 방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P 비즈니스인 만큼 흥행에 따른 상승 잠재력이 추가로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가 없는 2차 판권까지 이익을 감안한다면 편당 100에서 15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점차 지적재산권의 단독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수액을 다른 제작사와 배분하는 케이스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강했던 업종 안의 종목들 하나씩 들여다보셨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던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앞으로 유동성 회수로 인해서 더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유동성 부분은 앞으로도 더 장기적으로 길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이 규제가 될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친지 어떤 종목에 타격했냐.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도 테이퍼링은 올해 내로 시작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또 멀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방송 시간을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당장 통화보다는 재정 쪽에 비중이 두어진다. 오히려 예를 들어 재무장관 쪽에 더 어깨에 무게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2000년 이후에도 3번이나 금리 인상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3번 금리 인상 때 2번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7년, 18년의 경우였는데 그때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주가가 가락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때문이냐. 아니었어요. 미중 충돌 때문에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미중 충돌의 영향이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기준금리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종목별로 산업 분야별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경기가 계속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중국도 좀 둔화되어 있고 미국도 경기 회복 속도 있고 아주 최근 들어봐서는 조금씩 조금씩 더뎌지고 있는 이 상황이 더 반영이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기와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나 EPS, 주당 순이익을 이야기할 때도 기준금리의 인상에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경기와 실적과 수출이 얼마 되느냐 또는 통화 정책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천천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주와 보험주에는 각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그래도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4분기에 증시 전략을 짜볼 때 말씀하신 위주로 짜보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경우에 우리가 밸루에이션이 높다.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아주 미래의 가치를 본 것이고 오히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별로 안 올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또 내수주 또는 가치주죠.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오를 수 있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 또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은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이 규제되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수출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경기 회복에 또 연동이 되느냐는 부분은 수출 소재, 산업 자본제 쪽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성장주 쪽은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4분기로 가서는 여러 이런 외부 요인들이 좀 더 이제는 내성이 길러지게 되면 금리 인상도 이미 선 반영됐지만 4분기로 가게 적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좀 기다렸다가 포트폴리오의 재구성과 함께 저가 매수를 하고 4분기에 대응을 하실지도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 번 체크를 해봤고요. 4분기에 어떻게 포트폴리오 짬으면 좋을지도 한 번 조언을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티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